난 사이코도 안 될 것 같아 저희 이번 타이틀곡 사이코입니다. 곡 안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사이에 두고 사랑에 취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사이코로 변해가는 모습마저도 모르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. 자켓과 뮤직비디오가 너무나도 파격적일 때문에 그 점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일이 형이 이번 촬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운동을 하셨습니다. 저는 팔 운동을 이걸로 하거든요. 저는 이거 손따랑도 하는 거예요? 자 이거 한번 들어봐. 뭐라고요? 속보상 같아요, 속보상. 평범함 속에 숨겨진 양면성을 같이 보여준 것 같아요. 사람의 양면성을 당연히 뭐 저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깔깡이 인자하고 항상 김시형이라고 얘기합니다. 경일이 형이라면서요? 저는 그것도 없어. 그래요? 이런 느낌이었어? 되게 느낌이 색다르고 몽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추후 작업을 통해서 더 멋있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봤습니다. 이 노래는 네 마음대로 불러 로맨틱하게 받아보면 받아줄까 목소리 들려되면 받아줄까 로맨틱's real 앞으로는 this love I feel 이번 노래 사이코! 굉장히 사이코 같지만 그래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히스토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히스토리 되겠습니다. 제일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!